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란시장에서 천원에 구입해온 네티지아 분갈이를 할건데요. 화분을 제가 어느 화분에 쓸까 이렇게 화분 두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한 우리 시청자님들 계실거에요. 세상에 어떻게 저 빨간 포트를 저기다 심어주려고 하는거야 라고 하실겁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예쁘게 물들이고 싶은 마음에 더 못난 까만색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하다가 힐링이 되다가 말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토분 그 다음에 저 예쁜 화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아까 제가 그어드린 제 예쁜 에티지아 물든거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이 에티지아가 옷자락이 좋아하고 특징이 봉중불이 잘나고 수영은 예쁜데 뭐라고 해야될까 어쨌건 잘 옷자라요. 잘 옷자라서 그리고 물은 또 강렬하게 잘되죠. 우리 세덤과 에케베리아의 교배종 세데베리아라고 하는 우리 네티지아 우리 네티지아 아우 네티지아 분민다육이 예쁜 수영 보면 안사올 수가 없어요 진짜 날 데려가줘 날 데려가줘 라고 하는 그런 예쁜 모양으로 요거랑 요거랑 거의 수영이 맞먹게 예쁜데 얘는 제가 처음 다육이 시작했을 때 작년 8월달에 8월 초쯤 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건 제가 2,500원에 구입을 해온 거였어요. 양주의 한 농원에서 근데 쟤랑 버금가는 이런 멋진 수영을 제가 1,000원에 샀으니까 정말 너무 잘 산거죠. 뿌리도 너무 튼실해요. 너무너무 자 네티지아 지금 제가 뿌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뿌리는 제가 좀 정리를 하구요. 자 어느 화분에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저 화분이야 그 화분 아니야 딱 정해놓고 계신 거 아니실까요? 자 어머 그림이 따로 없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환상적 음 얘도 나름 예쁜데 얘가 약간 커요. 화분이 그렇죠. 예쁜 화분에 어머 세상에 눕혀놔도 예쁘네요. 자 여기다가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장갑을 어디다 갖다 내비리고 맨손으로 분갈이를 하는 것인지 하다보면 하다보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다육생활 하면서 일단 베란다 문을 다 거실에서 열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얼굴에 입가에 미소가 샥 이렇게 생기면서 어쩌면 그렇게 예쁜지 정말 다육맘들은 이 가을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꿀처럼 너무나 달콤한 이 가을 그런데 이 가을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우리 다육맘님들 벌써 겨울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육이를 들여놔야 되나 들여놔서는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아마 첫 여름 지내는 것처럼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좀 작으려나 얘도 뿌리하고 해봤더니 좀 작네요. 다시 화분 다시 구해야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아마 9호 화분 정도 될 거예요. 결국엔 토분 이네요. 토분 좋아하니깐 토분 사랑하니깐 네티지아 이렇게 얼굴 여기는 화분이 앞뒤가 없는 화분이니까 좀 편안하게 심어줘도 됩니다. 앞뒤 있는 화분에 그렇게 화분얼굴하고 다육이 얼굴하고 잘 못 맞춰가지고 안 예쁘게 심어요. 항상 항상 뒤로 이렇게 뒤로 제껴진 수염 와상 네티지아 네티지아 드로 눈 우리 다육이 네티지아 웃기죠? 고슴도 쥐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데 우리 못나고 반쪽이고 벌고 숭이여도 예쁜 내 다육이 이제 우리 다육마님들은 그러니 이렇게 사연있는 다육이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키우던걸 주겠어요? 그냥 선물하려면 새로 사는게 낫지 근데 또 이렇게 잎꽂이로 키워갖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는게 또 보람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물론 그건 이제 생각이 차이고 좀 서로가 다른거지만 저는 정든거는 못주겠더라구요. 자 벌써 다시 먹구요. 마감토 하겠습니다. 아유 예뻐라 네티지아 색깔 잘 들어요. 얘는 정말 좀 잘 옷 잘하니까 좀 긴장하면서 키워야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사랑스러운 네티지아 자 얘는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닭꼬치 좀 꽂아줄게요. 자 수영 잡을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기대고 있으라고 효과 있는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음 멋있어 이렇게 살짝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막 쥐어 뜯었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주 살짝만 분무하는 식으로만 하겠습니다. 사계절 사계절 어느 계절 하나 사실은 덜 좋은게 없는 다부떼기지만 이 가을이 다육이를 키우고 나서는 그렇게 기다려지고 제일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순서가 가을 겨울 봄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고 그렇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요렇게 오늘은 제가 보란장에서 사온 요 천원짜리 예쁜 레티지아 분갈이하는 영상 보여드렸구요. 레티지아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단단해지고 입장이 정말 짧고 통통해지고 있는 이런 변화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키웠던 레티지아 올해 아유 이제 뭐 1년 한 몇개월 대놓고 저는 오래 키웠다 하면 안되지만 요거는 저랑 정말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제 레티지아에요. 자 레티지아 그러고 보니까 아주 많네요. 여러분 모두 다 레티지아 키우고 계시겠지만 자 요렇게 오늘은 다부땡네 레티지아 이야기였습니다. 오란장에서 사왔던 레티지아도 저명관수로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이 레티지아를 보면 어 제가 사왔던 레티지아하고 좀 다른 점이 굉장히 입장이 짧고 통통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올 봄에 정말 애기같은 딱 봐도 입장이 물이 많고 막 폭풍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다육이 레티지아였는데 가을에 지금 계속 밖에 있고 비도 좀 많이 맞긴 했는데 여름에 힘이 들어서 입장을 되게 많이 떨궜어요. 입장이 떨궈지면 새로운 잎이 다시 나잖아요. 새로운 입장이 새로 나는데 그 새로 나는 입장은 가을 벽에 단단하게 눌려지면서 다시 이렇게 나니까 요렇게 지금 짧고 두껍고 색감고 예쁘게 나고 있어요. 제 레티지아예요. 이 레티지아하고 똑같은 날 사왔던 모란장에서 산 거거든요. 사왔던 레티지아 요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화분도 요렇게 지금 레티지아가 단단하게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레티지아가 이미 사가지고 왔을 때 올 여름 밑에 늦은 여름 장마 시작하기 전에 꽃을 피웠기 때문에 지금 요 올라오는게 꽃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요것이 자구였으면 좋겠는데 좀 커봐야지 알겠죠. 설마 꽃을 봄가을로 피진 않겠죠. 자 그리고 저기 지금 당임금 커다란 덩치 큰 지금 당임금 옆에서 표가 안나는 제 레티지아 수영이 예뻐서 사왔던 그 레티지아하고 지금 요 레티지아하고 와 완전히 막 느낌에 어 이거 완전 종이 다른 레티지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약간은 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뭐 깡 있고 단단하고 성깔 있는 그런 레티지아처럼 사실은 보입니다. 자 저 지금 그 보란장에서 사와가지고 수영 예쁘다고 한 저 레티지아가 오히려 어 더 묵은 것처럼 보이는데 애기애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지금 그런 포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육이에게 햇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지금 다육맘님들이 이 가을에 전부다 다 알고 계시죠? 햇볕을 잘 그 먹은 다육이들이 색감이 변하는 걸 보면 아 햇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요? 다육이 정말 하나라도 화분 하나라도 더 햇볕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엄청 많이 애쓰잖아요. 어 댓글이나 이제 그런 그 글에 이 다육이들 햇볕 밖에 해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짝꿍한테 쿵 먹고 그 다음에 밖에 좀 내놨더니 또 사람의 손을 타고 그런 일들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시냐면 어떤 표현 하시냐면 어 아기 저 똥냥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다육이들 햇빛 똥냥 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 다육이 엄마들은 다육맘 다육맘님들은 관여비 엄마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관여비 엄마들은 물을 주는 게 일이지만 우리 다육맘님들은 물 주는 것보다도 이 햇볕 좀 어떻게 더 많이 받아서 다육이들을 정말 다육이답게 정말 다육스럽게 키울 수 키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관여비 엄마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레티지아 물든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